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이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최후의 마지막까지 멸류한 바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싸움일이 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렇게 환경적인 것 거기에서 늘 그렇게 갈등했지 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영적 싸움, 육신 싸움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육신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 싸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밤 치면 염밤 돌리더라. 그 말은 영적 싸움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른밤 맞고 염밤 하면 어때요?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영적 싸움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영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개척 이후 처음으로 그야말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일제시대 때도 예배드렸는데 핍박을 해서 우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전념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예배 교회 못 나오면 예배 못 드렸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금요일도 온라인 예배드렸는데 오늘 들려온 소식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받을 소리를 몇 군데서 문자 왔어요. 평소 때 잘 못 들은 그런 그 은혜 받은 말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온라인으로도 성령으로 역사를 더 크게 하셨구나. 온라인에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갈급한 마음이 더 강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24제자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이 확진자 급증으로 그야말로 공포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멈추었다. 멈추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들이 다 속속 문을 닫고 회식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어떤 일상 이런 모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향후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회라고 자꾸 뉴스 나오는데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집단의 집단 이 신천지 집단 신천지는 자신들의 어떤 조직이 신정국가라고 사상을 가겠습니다. 신정국가 그래서 연호를 다룹니다. 자기들 연호를 따로 씁니다. 올해를 신천지 37년 그려 부릅니다. 자기들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정부 요구 말 듣지 않습니다. 말로는 협조하겠다. 오픈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들이 뭡니까? 위장교회들, 위장문화센터, 보건방 또 특별히 핵심 멤버 핵심 멤버가 따로 있어요. 1%입니다. 핵심 멤버가 따로 있고 그 멤버에 포습된 교육생들이 있어요. 이 교육생들도 몇만 명이 돼. 전혀 명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협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포교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영적 거짓말이라. 일반 거짓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양심이 갈색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감나게 거짓말하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교회를 잠입합니다. 나는 신천지 아니라고 거짓말로 시작하죠. 잠입을 해가지고 신물을 깔아가지고 노출하지 않고 이 모든 걸 딱 전부 처음 끝까지 다 거짓말로 해.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포교라죠. 포교. 우리가 말하는 전도인데 이것이 구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불구합니다.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를 퍼뜨려서라도 저 사람 끈질해야 된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전도 포교 안 되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 얼마 났느냐 적지도 않아요. 나왔잖아요 인터넷. 백만 원씩 일진당.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의 그 상을 일부 주는 거예요. 거기 수십 수백억이요. 일인당 백만 원 일인당. 백만 원이면 열 명이면 천만 원이면 백 명이면 일억이요. 천명이면 십억이요. 만 명이면 백억이요. 그래서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수십억 상품종. 나머지 다 이만의 갖다 챙기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신천지는 1% 지도자. 1% 지도부가 99%의 신도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전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거래되어 있어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교주 이만의는 신천지가 급성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이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짓을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아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지금 코로나를 일으켜서 우리를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단체를 박는다. 왜 그렇게 이만의 말에 무조건 아멘한 줄 아세요? 다릅니다. 여러분하고 앉는 자세도 다르고 잔성 부르는 자세도 다르고 박수치음도 달라요. 완전히. 이만의 이분의 특별 편지를 보면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두 분의 특별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독특한 문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이번 고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성령님이 다 빠져있어요.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신천지에선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그 말에는 절대 성입니다. 절대. 이만희가 지나가면 눈물 줄줄 흘린 나라입니까? 성령 보혜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르칸하게도 이 이만희가 자신의 죽음을 묻힐 묘를 청도에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사진 땅. 인터넷,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에 나온 그 여자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사줬다고. 땅 사진 다 보였잖아요. 성령님이 못 자라고 하면 뭐 필요해요. 이만희가 태어난 이 청도는 신천지 신도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도로 성지 순례를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어깨는 이야기예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 영생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혜사가 죽겠습니까? 그럼 이만희는 안 죽습니까? 90살이에요. 아마 10년 안에 죽을 거예요. 100% 죽어요. 그럼 이 신천지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불안전한 인간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언젠가 실망합니다. 언젠가 시험됩니다. 믿었던데 뭘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예수, 따라가는 사람을 24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24, 우리는 24씩밖에 없으니까 24, 언제나 오직 예수, 이게 본질적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예수 따라가는 삶인지 답을 얻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허감에 빠진 큰빛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블론과 압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부나함에 가서 사시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현장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흔히 구약을 말할 때 말라기로서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순교로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한 세례요한은 그 삶에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드디어 율법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당시에 정말 별 볼일 없는 지역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허감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고 이방 민족들의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요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방적 색채가 강했던 지역이 갈릴리어 있습니다. 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냐말로 계속 이방인들의 침입 유린을 당해 가지고 고통의 땅이라 허감의 땅이라 그렇게 말해서 이런 정치문화 인종적 요소 때문에 갈릴리어 지역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어 아유 저것들 잡종들 저것들 이방인 비슷한 것들 그렇게 취급받던 지역이 갈릴리어 본문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상세의 3장 이후에 타락된 현장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철저히 유린당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허감에 앉은 상태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상태, 인간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 불신자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허감이 가득한 세상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결국은 참된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가지고 모두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죽음의 바이러스 이것을 퍼뜨리는 사단의 마귀의 이 괴계를 전혀 모르고 속수무적으로 지금 당해놓고도 왜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알지도 못하는 재앙이 임하고 잘못한 것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착하게 살려는데 왜 아픔이 계속 오는가 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알지를 못해요. 영적 바이러스 흑암사단의 이 공격을 당하고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육신의 서론이에요. 딱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이 뭐냐. 영혼이 시작됩니다. 영혼. 인생 120입니다. 오래 살아와야 120입니다. 끝나고 나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면서 왜 신앙청을 하느냐 육체를 떠난 이후 본론입니다. 본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서론 인생 산다. 서론.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육신 망할 때 같이 영혼도 영혼이 망한다 말이에요. 영혼.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 멸망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죽백길로 가느냐. 두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 못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은 죽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가는 거예요. 서론이에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이 시작된다 말이에요. 영혼이. 이 문제는 이미 죄 바이러스에 감면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영겅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 availability.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유리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bid 사는 모AP에 Meth Ал queremos 해결을 못하잖아요.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약을 처벌 받아야ack.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영적 바이러스가 걸린 인간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허감의 안전백증, 사망의 땅과 거늘의 안전자들이 다시 살아날 길은 오직 빛이 비추어지는 것밖에 없다. 빛이 비추어야 된다.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소다. 예수 그리소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소의 빛이 비추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소 만이 이런 구원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몸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이심이여 그러죠. 생명의 빛이라고 밝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뜻의 빛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근원적인 빛, 창조의 빛, 생명 살리는 빛, 영생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에요. 영생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삶이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비교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었지 않니요. 빛이었지 않니요.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너희도 빛이다.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 살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 고생하지요. 불신자보다 더 고생하지요. 이스라엘 배신들 구원받아놓고 선택받아놓고 선민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신자에게 포로생활하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그하지 않게 하려 하므라다. 어두움에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허감에서 빠져나온다. 신천지에 주된 교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긴자라는 교류예요. 이긴자. 신천지는 게시록 말씀을 오용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서 이긴자가 있는데 그 이긴자가 바로 교주 이만이라. 이만희는요. 자신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내 사자다. 그러면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는 허리 뒤수가 걸려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죽지 않고 발부도 공포 속에 살며 무덤까지 준비해놓고 자기는 자기를 믿어야 영생한답니다. 이런 허구가 어디에 있어요. 이걸 뭐래요. 종교 사기. 종교단위에요. 완전히 사기 집단위에요. 처음 끝까지. 이 이만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요. 박태성, 문선명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을 해가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이만희는 25살에 이 박태성 밑에 들어가죠. 전동 안에 들어갔어요. 25살 저 시골 좋은 사람. 지금 보세요. 완전히 시골 할아버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 교류가 어디에 왔는데 다 주스 들어가고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정거장막 갔다가 다 짜증게 주스 들어가고 누가 치기 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지금 쓰는 거예요. 뭐 신학을 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주스 가지고 누구를 치기 해가지고 지금 참모들이 경계해가지고 참모들 시기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30만이나 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부인 봤잖아요. 앞구증도 부자 앞구증도 부자가 아무나 됩니까? 되게 똑똑해요. 왜 잡힌 줄 아세요? 30만이나 잡혀있다니까 그 말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허가미에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나온 사람들 많죠.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나왔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뭐 20년, 10년 뭐 어디까지 하고 뭐 나온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정찰인 거예요. 영적 분별리. 근데 그 뒤에 보면 대부분 다 심지어 목사 자녀들도 있고요. 막 많아요. 배우에 기도하는 기존 교인들이 다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빠져나온 것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이런 불쌍한 자들의 이만희를 교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저 불쌍한 자들이 저것도 정신 차리면 구원받아요. 저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야 돼요. 구원의 빛인 예수의 시도를 통해 정확하게 답을 지어요. 왜 기존 신자들이 당하는 줄 아세요? 왜 허한 줄 아세요? 허하니까 기도원으로 허하니까 공부방으로 뭐 어디 성경공부한다면 복음방으로 왜 간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일반 기존 신자들 일반 장로교 무슨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마태봉 16장 심지를 모른다니까요.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내가 본 자라는 기도 신자들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삐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삐치로 오셨어.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는 여러분들은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의 참 진리로 충만해서 허감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의 칸빛을 비추는 24제자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4제자 비전입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현장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함께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7나라 보고마를 위해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제자여 제자 제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입체를 흑암을 끊고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권신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원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원교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빈을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데레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비전을 주시면서 부르셔서 제자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제자 되게 주겠다 부르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별 감동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어부의 삶이 바로 제자 삶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당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물고기 잡고 지금 있는 삶을 따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를 따르라 아무 대책도 없이 사람 낙락 어부 되게 해줄 거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밌죠 질문 하나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물을 벌어두고 예수님 따르느라 21절 22제로 오면요 세배대 아들 야거보와 요한 또 예수님 말씀에 뭐요 적시 순종 적시 순종 예수님 따라 질문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아주 그럴 듯한 분이 따르라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자식도 있는데 애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집장과 가야 되는데 가장인데 나를 따르라 따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미쳤냐 따른다 하더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 있어도 흔히 하는 말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입니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따르는 24제자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재보고 손익계산 따져보고 앞뒤 다 훑어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네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통계지 상식이지 절대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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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 받을 때마다 즉시로 였습니다 가족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본 적도 없습니다 반응 관심 없었습니다 즉시로 기도 즉시로 전도 즉시로 헌신 즉시로 결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지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기도 응답 받는지 그 체험 하려고 하면요 삶도 안 해본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즉시로 자세가 있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런 염려 하지 마세요 염려 이전에 그런 교만이에요 아니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 아는 게 없어서 나 아직 부족했어 나는 힘이 없어서 나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그게다 직분을 주면 하나님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지어버린 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했어요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신방도 해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무슨 벽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거 떠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적시 순종하는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적시 순종하는 그 모습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믿구나 나를 정말 믿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요상이 그냥 됐습니까 갈 뻔 알지 못해 어디로 갑니까 몰라 따라와 그냥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다 버려 부모도 버려 내가 지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안 했다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라 그걸 안 했어요 정인 되라 안 했어요 되리라 아멘 그때 되리라 성령이 성령이 되게 해준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직분은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아니까 힘든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스타일로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내 스타일이 내 경험 내 경험이 그러면 말씀이 있냐고요 내 능력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많은 지식인이 필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 가난해야 돼요 무능해야 돼요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요 왜 교회가 안됩니까 왜 교회가 말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자기 똑똑이를 교회에 와서 떠드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좀 있다고 목에 힘 빡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자기입니다 자기 주장 나를 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능력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아이고 지금 예배를 지금 이렇게 못 들으면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많은 데 있다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고 파는 사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해라면 망하지 뭐 죽으라면 죽는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겁이 납니다 세상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피빡을 신앙시회라는 피빡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면 죽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더 나옵니다 초대 일제시대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공구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미도 핍박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기만 더 강렬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그 경우와 다른 얘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바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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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수 따라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과 소통이 되면 이게 최우선이에요 강단과 소통되는 거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는 눈에 보입니까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예수가 누구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 1절 1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말씀이 그 아심에 말씀 그래서 강단과의 소통을 최우선 손으로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털 인생 이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지요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주지요 육신적인 무슨 세상적인 말 안 하지요 모두 아 내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로 현장 가야 되겠구나 저절로 느껴지게 만드는 제자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자 이게 세털 인생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 분 미국에서 사상 처음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브락 오바마 원래 무명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경선할 때 정치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후보가 게임이 안 될 정도 전혀 돈이 없어요 의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냐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냐 그건 흑인이 말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셜미디어 활용이 됐어요 작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를 높이는 통로가 바로 소셜미디어 이 소셜미디어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 젊은 유권자들을 너희가 소통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소통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요버가 개인적으로 똑똑하잖아요 이 소통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강단 말씀과 소통을 통해서 나의 예털이 깨집니다 절대 못 깹니다 이 예털 옛 습관 옛 체질 절대 못 깹니다 깨야 됩니다 이 부신자 때 가지던 습관들 우상수님도 아닌 가정에 태어났던 습관들 무송인들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같을 수 있어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 외적 공격 내적 공격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전두환 분들은 교회 데려 놨다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교회 나오고 붙습니다 사단이 더 공격합니다 예털을 깨리려고 그러니 무송인 시장을 했던 것을 깨리려고 그러니 이게 뭐 귀신과 처절한 싸움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30년간 갇혀주는데 30년간 갇혀주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털 이거 대부분이 더 그래요 대부분 예털을 못 깨고 있어요 문제사건 딱 생기면 드러나요 우리는 예털을 깨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1미래씩이라도 깨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새털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볼 때 주위의 사람들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변화됐구나 정말 변화됐구나 성품이 바뀌었구나 공격성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이의적인 것이 없어졌구나 저렇게 벼려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마음이 참 넓어졌네 편안하네 딱 느껴져야 돼요 참 편안하다 이 24제자예요 24제자에서 이유 없어요 여러분 아직 남편이 남편을 만났을 때 편안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예털 안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만나서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집에 자꾸 가고 싶지 집에 가면 고잘 몇 살 따지서 누가 집에 아이들 안 가요 컴퓨터 하지 마라 공부해라 뭐해라 탁 하면 집에 가기 싫다니까요 집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예요 허감이 꽉 있잖아요 현실은 집에 오면 아이들 공부를 못해도 관계없고 못생겨도 관계없고 뚱뚱해도 관계없고 그 뚱뚱한 말 하지 마세요 본인도 더 잘 알아 괴로워요 음식만 조금 바꿔주면 돼요 음식만 음식만 탄수화만 조금만 반만 줄여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몸에 벌써 나온 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음식은 막아주고 절대 말하지 공부 못하는 것도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집에서 가지 그러면 집에 힘들어요 문 잠그고 부모하고 대화 안 해버려요 들어오는 순간 문 잠가버려요 밖에 딱 걸어버려요 들어오지 말 것 아이들 웃음 그러자 아이들 한둘인데 얼마나 옥이야 금이야 키워놓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애틀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공부 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걸 지금 대리만족으로 계속 아이들 데려줍니까 그 애틀입니다 그 상처예요 요즘은 공부 잘 못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뭘 해도 다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쪽에 하나는 이 세상 보냈을 때 달란 게 있어요 다른 방향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두라고 하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서 너는 이거 해야 돼 결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 서울대학 나왔다 부모 때리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데는 서울 갔다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가 학교 가고 자살을 부렸잖아요 내가 이뤄줬지 부모가 원하는 데 다 이뤄줬지 죽어버리잖아요 서울대 학교 해놓고 부모가 원하는 데 주고 나는 가겠다는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애틀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영향을 잘못 주고 영경오던 성료들 이 시사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과 소통하고 말씀이 이끄는 변화와 성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증오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열의 시대에 회의하라 천국에 가까운다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복음의 메시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례요원이 증거한 말씀과 똑같은 것처럼 세례요원의 메시지 세례요원의 메시지는요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심판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과 치유의 메시지 회복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화되게 되어있어요 성격치유 삶치유 치유가 먼저 보금의 능력이 과거에 가진 상처 그거 열등없이 비교없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처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는 순간에 다 치유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문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하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하시오 고치셨다 보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보금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빛이 신 예수의 소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교회와 운동을 진행하는데 지난주일까지 3040명의 성도들이 7752명의 용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가슴 품고 기도하겠다 명단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인해가지고 서로 대면 접촉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품은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경이 지금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 그 태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허감 부신앙 그 우상 그 모든 세상적인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여러가지 일이 바빠서 이렇게 만드는 그 허감 세력 그건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정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드 골드 10장 사절로 오지로 보면 사로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힘과 이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걸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야 싸우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다른 힘을 공급받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실감나게 표현했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흥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강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처음 못하면 기도가 지속이 안되지요 하나님부터 임하는 이 강력한 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성경을 합니까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인격 아니에요 그걸 세상이기는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세상 상승을 초월한 분들이 헌신을 인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성두에 하나님의 능력 예원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 이기는 힘 하나님의 힘이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 이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거예요 이 정글을 보면서 이 성견을 밟을 때마다 야 예원교회는 본인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많구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 우리 예원교회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겠죠 20종 몰아신대를 세웁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본당을 지키하셨어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힘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 때문에 기뻐하고 직분 때문에 기뻐하고 요하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의 힘이 이라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24시 소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이 나와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강당통의 은혜 받으면 힘이 나와요 그 힘으로 신앙생 하는 거예요 강당통의 은혜를 못 받으면 힘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짜증나요 화나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피하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힘 아니면 이제 신앙생 못하게 되어있어요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어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이용하고 내 편한 대로 살았다는 분들 다 드러나버려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뭐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이 말씀이 24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야 좋으셔서 그래서 그 건넝을 힘입고 모든 환경 다 뛰어넘어 생명 살리는 24제자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은 주의 성령은 갑질로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따라가는 24제자들 다 대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는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건 문제라 흑암에 가득 찬 환경이지만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참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야 좋으시고 세상이 이길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영혼 속에 부닥칠 때에 적시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하게 하야 주옵소서 사단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처음하며 24제자로서 당당히 이 복음의 영향이 피나가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 의사롬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